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5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공부하시면 벌써 책의 반에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혁명을 했고 그리고 혁명에 성공해서 농장을 잘 운영을 하다가 전투를 한번 겪고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전투에 승리를 했으니까 더 힘이 났겠죠. 과연 챕터5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챕터5는 시작할 때 As winter drew on, Molly became more and more troublesome. 아, Molly. 그 외에 말 중에서 한 말이 조금 골치 아프네 있잖아요. 얘가 자꾸자꾸 troublesome해지는 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네요. 거기서도 시작해서 딱 한 페이지 반만 읽고 챕터1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냐면 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But of all their controversies 그들의 controversies, 논란, 모든 논란 중에서 None was so bitter as the one that took place over the windmill까지 읽을 건데요. So, windmill, 풍차. 이게 아주 중요한 물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내용은 모든 논쟁 중에서 어떤 것도 Not so as 라고 하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도 그렇게 bitter, 혹독한 논쟁이 없었다. As the one that took place over the windmill에서 이 풍차에 걸쳐져서 발생했던 그런 controversy만큼 bitter, 쓰라리고 혹독하고 심한 게 없었다. 즉, 스노우볼하고 니폴리온이 윈미를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을 벌렸던 데까지 읽어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As winter drew on,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가올수록 Molly became more and more troublesome.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She was late for work. 늦게 오고요. Every morning. 이것도 매일 아침이군요. And excuse the herself by saying that. Excuse her self. 자기에 대한 변명을 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She had overslept. 제가 늦잠을 잤어요. And she complained of mysterious pains. 좀 이상한 여기저기가 아프다 그래요. Although her appetite was excellent. 근데 식욕은 아주 좋은 거예요. On every kind of pretext Pretext 좀 전에 excuse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어를 좀 바꿔준 겁니다. Pretext도 excuse처럼 짜놓은 어떤 핑계를 말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종류의 핑계를 온 바닥에 두고 핑계를 갖고 She would run away from work. 이래서 도망가는 거죠. And go to the drinking pool. 물 마시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Where? 거기에서 She would stand foolishly 바보처럼 Gazing at her own reflection in the water. 거기 그 drinking pool에 있는 Her own reflection. Reflection이라는 또 아주 아주 좋은 멋있는 단어예요. 참 좋은 단어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성찰이 생기잖아요. 아 나이가 이렇게 들어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이라는 뜻에서 성찰, 반성 이런 뜻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곱씹어 다시 생각해 보는 거 여기서는 그냥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water 속에 있는 Her own reflection을 Gaze at 물구름을 쳐다보는 거예요. Narcissist인가요? A thought struck clover. clover, 말이 세 마리가 있죠. Boxer, clover, Molly. 하나의 생각이 클로버를 쳤다라는 거는 머리에 번쩍 생각이 든 겁니다. Without saying anything to the others. 다른 동물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He went to Molly's store. Molly의 store. 그 마구가 말의 우리를 store이라고 하죠. 거기로 이제 갖고 And turn over the straw with her hoof. 말발 구부로 그 straw, 볏짚단 같은 것을 지푸라기 같은 것을 뒤집어 본 거예요. Hidden, 숨겨진 문장을 이렇게 주어가 아닌 뭔가 이 분사라 그러죠. Hide, hit, hidden. 이게 pp형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동사의 세 번째 형태로 시작을 하면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숨겨져 있다.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 궁금해하면서 읽어봐요. Hidden under the straw 그 볏짚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은 Was a little pile of lump sugar 그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말들이 좋아하는 덩어리 설탕이에요. 이게 이제 한 덤이 있었답니다. And several bunches of ribbon of different colors에서 여러 색깔의 bunches of ribbon 그래서 리본들이 더미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줬을까요? 이렇게 이제 말리는 인간하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인간하고 접촉하는 첫 번째 동물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또 흘러가서 In January 봄이 아직 안 됐고 1월에 There came bitterly hard weather 그래서 bitter 원래 쓴만 근데 쓰대, 혹독한 너무너무 쓰라릴 정도로 혹독하고 심한 그런 어려운 날씨가 왔습니다. The earth was like iron 이제 땅이 철 같았어요. And nothing could be done in the fields 들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It had come to be accepted It had come to be accepted Come to는 그냥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고 동사는 be accepted 여기가 동사인데요. It은 가져오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뭘 가리키는지는 대절을 설명을 하는데 The pigs 하고는 또 설명을 합니다. 쉼표, 쉼표로 삽입을 해요. 돼지들은 who are manifestly many는 손이고 손바닥처럼 훤하게 손바닥이 훤이 보이듯이 분명하게 cleverer than the other animals 나머지 동물들보다는 얘가 더 clever하니까 이 돼지들이 should decide all questions of farm policy 농장 policy 정책에 대한 all questions을 decide 해야 된다. 이거는 manifestly clever하고 그것은 너무 다들 받아들였다. 이거죠. Though their decisions had to be ratified by a majority vote 비록 돈은 비록 올도하고 같은 말 비록 그들의 결정 돼지들의 결정이 ratified 돼야 되긴 해도 했는데 ratified라는 거는 비준 여러분 그 외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거 주는 거 그 배급 뭐라고 하죠 ration ration ration하고 ratify에 똑같이 rat가 들어있어요.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비준을 하라는 거죠. 인준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a majority vote 하면은 대다수 다수결에 의해서 비준 인준이 되어야 되긴 하지만 일단 정책을 만드는 건 당연히 이건 너무나 명확히도 똑똑한 걔네들이 돼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at the meetings 일요일 날 모이는 그 회의에서 snobbery often won over the majority 그 대다수를 win over 자기들이 이겨요 따요 딴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모읍니다. by his brilliant speeches 말을 굉장히 잘했던 거예요. brilliant 총명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napoleon was better at canvassing support for himself in between times 했는데 be better at 이라는 거는 여러분 능숙하다 할 때 be good at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be good at 능하다는 건데 be better at 하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어디에 잘하냐면 canvassing support for himself 지지를 모아 드려요. 여기 canvass라는 말은 여러분 그 왜 그림 그릴 때 canvass e-zel에다가 canvass 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린다 이러잖아요. 그 천이에요. 그 천인데 그 천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모아 드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모아 드리는 걸 canvass 한다고 선거할 때라든지 지지를 호소할 때 쓴다고 합니다. in between times 라고 하는 건 중간중간에 사람들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고 이러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그렇네요. support를 canvass에 냈다는 거죠. he was especially successful with the ship 특히 양들이 말을 잘 들어요. ship도 얘도 이제 복수여도 s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수와 복수의 모양이 똑같은 단어가 영어에 조금 있는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다 해봤자 150개 정도 되는데 ship은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복수여도 s를 안 쓴다 이런 거 기억해 두면 좋죠. of late 그리고 이제 관용적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 최근 들어 The ship had taken to bleeding take to 한참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take to ing 거기에 빠졌다. 그래서 뭐 앵 앵 거리는데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four legs good two legs bad 이 얘기를 both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인 season 제철에도 하고 and out of season 철이 아닐 때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four legs good two legs bad 이걸 계속 bleeding 앵 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and they often interrupted the meeting with this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interrupt 순간에 inter는 중간 interrupt는 break 깬다는 말이어서 순간에 깨고 들어와서 앵 앵 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Napoleon produced no schemes of his own Napoleon은 of his own 자기 자신의 schemes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계획 같은 거는 전혀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said quietly that 조용히 뭐라고 말하냐면 snowballs schemes 가 빠졌겠죠? snowballs schemes 그런 프로젝트들이 would come to nothing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and seem to be biding his time bide his time 이라는 것도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bide라는 거는 머무르며 기다린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법을 지키다 라고 할 때 a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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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 law 이러거든요. 그 abide abide 하고 지금 저 abide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머무른다는 거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of all their controversies 맨날 스노우볼 하고 니폴리옹이 컨트러버시 논쟁이 있었는데 모든 그런 논쟁 중에서 제가 어부를 중에서 라고 읽는 이유는 뒤에 all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것들 중에서 어부의 앞에는 부분 어부의 뒤에는 전체 이런 게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ll이라는 전체에 대한 말이 나오자 어부를 중에서 라고 읽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 중에서 라프로 빼내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논쟁들 중에서 어떤 것도 그만큼 혹독하지 않았다. so bitter 뭐만큼 혹독하지 않았냐면 as the one that took place 발생하다 over the windmill 이 over라는 단어는 저 앞에 있는 컨트러버시 하고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풍차에 걸쳐진 논쟁 에서 발생했던 그런 것만큼 그렇게 혹독한 논쟁은 없었다. 즉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이 windmill을 두고 스노볼하고 그 니폴리오는 굉장히 격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점차 이 windmill이 과연 만들어지는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남은 6, 7, 8, 9, 10 이 장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물체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5장의 3분의 1 강의는 이 정도 하고 뒷얘기 또 기다려서 읽어보죠. 중간에 세밀기 또 meny 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